우선은 지금 외부 여과기도 작동을 해놓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소음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이번에 외부 여과기를 통해서 35큐브를 세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외부 여과기 단점 중 하나가 아무래도 유막 제거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유막 제거기를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막 제거기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이제 오버플로우를 하나 자작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맥스로 제가 재단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았구요 얘를 가지고 조립을 해서 오버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재단을 해서 이 비용 자체는 3,000원 밖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편이니까 직접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드는 보통 제가 사도를 붙일 때 로타이트 401 본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다 떨어져서 지코맷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지코맷은 로타이트 401 본드랑 가격대는 동일한데 얘가 용량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저렴한 편이니까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붙여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5x5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5x5에다가 이렇게 쭉 이제 오버플로우를 만들겠죠 그 안에 이제 그 외부 여과기 입술을 시켜놓고 그럼 여기서 빨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수면에 있는 이제 유막 같은 경우에 다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외부 여과기로 빨아들이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 안에 이렇게 하나 더 덧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덧대면은 좋은 점 하나가 이제 물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고 여기에 틈이 있으면 이 틈에만큼 물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단에 있는 슬러지도 같이 제거하기가 되게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거를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한쪽도 빨려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또 하나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일단 재단 신청을 했고요 일단 얘도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구멍은 뭐 나중에 뚫으셔도 되고요 지금 뚫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좀 붙이다가 잘못 붙였는데 여기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테이프로 밀봉을 해서 뭘 안세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붙이기 전에 이 안쪽도 테이프로 쭉쭉 한번 밀봉을 해 볼게요 테이프는 방수 테이프를 제가 따로 예전에 샀었어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를 붙일 용도로 샀는데 이거는 예전에 미국 광고에서 막 그 물통에 딱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테이프입니다 테이프가 테이프의 깊은 개 로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오버플로는 대략 다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멍 2개, 여기도 하나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뚫은 걸로 위로 쭉 빨려 들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안에도 칸 하나 더 있어요. 각각. 그래서 저 사이로, 이 사이로 물이 쭉 올라와서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버플로 쪽은 제가 지금 보시면 그냥 빗살로 안하고 통으로 뚫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괜히 빗살로 했다가 외부 여각이랑 입수랑 출수 유속이 너무 빠르면 얘가 다 받아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략 이렇게 해놓고 너무 세지면 얘도 잘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물이 통과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한번 방수 테이프로 쭉 한번 두르고 얘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외부 여각이를 댓글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외부 여각이를 제가 정보를 취합을 해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그리고 추천을 해주시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는 익히 알고 계신 AIM이고요. 일단 클래식 255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2, 2, 1, 3으로 많이 불리게 되고 있죠. 일단은 저도 감수 때는 이런 비싼 외부 여각을 사용도 안 했고 사실 그때는 그냥 아마존 싸구려 쓰다가 본의 아니게 해수해서 지금 이거를 사용하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처음 써봅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도 보통 유튜브에서 하시듯이 저도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설명서 있고 사실 저는 AIM 하면 이 녹색 호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이 녹색 호수가 담수에는 어울리긴 하는데 해수에서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아무튼 뭐 이런 거 있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본체니까 일단은 제조 연어리를 보면 19년도 건가요? 이게? 아니면 어떤 걸 봐야 되죠? 아무튼 뭐 시리즈는 보면 19년도인 것 같긴 하네요. 여기도 4군데가 있네요. 여는 게 아, 모터가 여기 있군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아, 대략 어떤 구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보니까 뭐 여가 솜 같은 게 좀 있네요. 스펀지랑 이건 뭐 다 필요 없으니까 혹은 그냥 이 중에 몇 개만 쓰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여는 거죠? 그냥 꼼금 좀 열리나? 역시 모를 때는 설명서가 최고죠. 아, 얘로 그냥 여나 보네요. 아,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군요. 지금 보면은 이건 약간 그 활성탄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고요. 역시 여가 솜도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고 얘네도 사실은 쓸 리는 없어요. 폐수해서는 어차피 있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뭐 일단 이거 그냥 하나 정도는 넣을게요. 하나 정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가제를 넣을 예정입니다. 여가제는 기존에 썼던 그 네모난 맥스펙트 여가제를 하나만 넣을게요. 하나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비운 상태로 이 상태로 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가제가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눕혀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뭐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 이외에 뭔가 더 쌓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꼴랑이가 하나만 넣을 거라서 그냥 이렇게 넣고 이제 여가기를 세팅을 할게요. 세팅은 얼추 다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만든 내부배면 나름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안에 입수구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옆에 출수구를 설치했습니다. 출수구는 일단은 레인바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류가 이렇게 계속 돌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게 다 끝나면 이쪽이나 끝에서 수륜무터를 하나 더 보강을 해서 위로 쏘아 올리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스키머를 달았는데 지난번에는 제스트A에 MGM3 스키머를 달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쿠아 엑셀 스키머를 달았습니다. 아쿠아 엑셀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긴 한데 사용은 아직 안해봤지만 MGM3랑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MGM3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모터 자체도 얘는 BT10으로 쓰고 있고요. MGM3는 시세 모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가 좀 더 낮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을 채워보고 그 다음에 여과기도 가동을 해 볼게요. 물은 지금 일단 다 채웠고요. 그 다음에 수륜모터도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수륜모터는 SWE 이제 제바오 제품이고요. 아직 소금은 타진 않아서 일단은 스키머는 가동은 않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수온을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그 뒤에 이제 소금을 타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외부 여과기도 작동을 해 놓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소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바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륜모터는 일단은 바닥으로 향하게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금 넣게 되면은 금방 녹아야 되니까 바닥으로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락을 다시 새로 세팅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락스로 담가 놓은 락은 다시 소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어항에 비해서 지금 뭐 오른쪽에 있는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히터 아니면 스키머 쪽 이런 데가 되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락을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리면서 왼쪽에도 락을 배치를 해서 저 스키머에 있는 보터, 니들 위 보터를 좀 가리는 형태로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락도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소킹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넣도록 할게요. 락은 지난번에 되게 뭔가 지저분하게 많이 있었는데 역시 락스에 하루 이틀을 담가 놓으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로딩물인데 로딩물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소킹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락을 다시 한번 붙여서 소킹 한두 번 한 다음에 넣도록 할게요. 네, 이번 편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물잡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생물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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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